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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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미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나미가 우리는 나미가 사랑이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미가 떠나던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머리들던 사람만 우리 사이 연계처럼 사라지 다 싫을 수 없는가 살 수 없는가 이제는 나미가 아니 돌아선네 다 싫을 수 없는가 살 수 없는가 이제는 나미가 아니 돌아선네 돌아선네 우린 나미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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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미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미가 같이 이제는 나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나미가 한 번 더 나미가 우리는 나미가 사랑이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미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나미가 된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계처럼 사라지 다 싫을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사랑이 연계처럼 사라지 다 싫을 수 없는가 살아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는 나미가 우리 나미가 돌아와줘 우리 나미가 다시! 다시! 왜! 소원의 질! 하이트를 좀 하이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밤이 좀 하이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이트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세요 우리 소원씨가 요즘 조금 살이 쪘죠? 추구하다가 다리를 풀어져서 3개월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다 풀어진거야 다리가 아아... 여러분 자신한 얘기를 왜 해요? 그래도 이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네네 하이트로 하이트로 일로와 자 우리 홍남표 시장님한테 이따 인사해 시장님 저기 시장님 안녕하십시오 아아... 아아... 엄청 싫어 방금식이네 우리는 무조건 홍남표 시장한테 잘 보여요 또 온다? 아 그래요? 시장님! 제가 뭐 딱히 들고 온건 없고 뭐 하나 들고 왔는데 드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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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좋으세요? 시장님 하트 먹어 아... 아니 근데 축구단을 진짜 어떻게 만들게 된거에요? 아... 요즘에 여자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운동하는 여성들이 섹시하다 네... 그래서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또 후배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래요? 네... 홍남표 시장님 그 여기 혹시 창원특례식 여성축구단이 있으면 이 팀 들어가면 시합 붙여봐요 진짜 잘해요 네... 잘하는 선수 누가 있죠? 어... 저희 이제 박주희 선수도 있고 박주희 잘하고 또 자기야 사랑인걸 잘해요? 네... 그들 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저기가 잘한대 그러는데 이제 마이진 잘하는데 네... 그리고 아까 하트 먹어의 주인공 예... 요요미양 요요미도 잘하고 네... 요요미도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저 축구단을 불러서 창원특례식 여성축구단을 한번 붙여보세요 진짜 어... 저희가 딱 한 번 이겨봤어요 열 번 경기를 했는데 한 번 이겨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셉이 어... 상대편을 즐겁게 해주죠 즐겁게 해준 축구단? 네... 그래요... 곧 해체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창원특례식 오늘 신의 날을 맞아서 보세요 저... 용지의 분하고 저 뒤에까지 꽉 찼어 와... 정말 제가 최근에 다닐 공연 중에서 진짜...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지금... 거의 끝이 안보이는데 어... 본인이 제일 끝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뒤에 보세요... 와...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요 그냥... 어... 별빛으로... 그렇죠 이제 이제 해 이제... 이제 인삼만 하고 이제 해... 이제... 진짜 못됐다... 지금 어마어마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인사하고 이제 해 노래... 다시... 그 다음거... 남이가 됐고... 끝났어 이제 한 번 되고 노래... 하하하... 여러분 다시... 아무 일 없을 때 먼저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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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청구한 등대식... 네 오늘 시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뻐요? 네... 네 노래 한 번 더 드릴게요 하하... 하하... 오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이 멋진 무대... 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여기서 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